9월 평가원 9월은 내지 않았습니다. 위경도 문제도 없었고요. 기후 문제는 역시 어려운 형태인 1월 7월 우리 경우의 수를 덮긴 했습니다마는 지난 기출에 비해서 순한 맛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선생님이 늘 말하지만 뭔가 하나라도 배울 게 있거든요. 한 문제씩 잘 들어두시고 자기가 또 정말 온 뭔가 자기의 또 기운을 다해서 풀었던 문제잖아요. 얻어갈 게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6월하고 9월에서 수능에 그대로 내는 경우가 있으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뭐 어렵진 않았던 문제죠. 근데 우리가 선생님이랑 정말 많이 했잖아. 뭐 스웨즈 운하라든가 파나마 운하라든가 이런 경우는 뭐 시험에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낯선 용어는 아니고 우리 말했잖아. 말라카 말루구. 물라카 말라카. 이거 했잖아. 해협.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 사이에 여기 해협을 말하는 거죠. 말라카. 다른 말로는 또 물라카.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해로로 벌써 말레이반도라는 말을 썼잖아요. 이게 이제 말레이반도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이 부분이 또 말레이반도라 그러죠. 여기서 수마트라섬, 자바섬, 보르네오, 칼리만탄이라고 하죠. 셀레웨즈 뭐 이렇게 있습니다.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던 것 같고요. 여기는 우리가 이제 배웠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 UA랑 이라라고 해가지고 암후부사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석유 관련된 분쟁이 있는 곳이다 그랬죠. 이 석유의 우리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조선이 지나다니는 바로 우리가 여기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호르무즈 해협이죠. 호르무즈 해협. 호르무즈 해협. 여기 도보 해협. 도보 해협 이런데고. 지브롤터 해협 뭐 이런데. 나온 거 그래도 한 번씩은 잘 봐두시고요. 자 이제 카르스트 지형이고요. 선생님이 늘 말하지만은 이런 개별 지형들은 키워드 학습을 잘하면 된다 그랬잖아. 우리가 벌써 움찔할 때 움이죠. 그러니까 움. 구멍이죠. 우리가 움. 움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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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 우리 돌리네라 그러고. 그게 커지면 우발라. 더 커지면 골짜기 되는 게 폴리에라고 배웠습니다. 평지에 우뚝 쏟은. 평지에 우뚝 쏟은 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석유암 시대가 있고 석유암의 전리밀도가 지역마다 다르죠. 그럼 전리밀도가 전리밀도가 많은 곳부터 먼저 이제 차별적인 용식 또는 부분 침식을 받으면서 이렇게 시간 지나면 이렇게 되는 거. 이걸 우리가 이제 우리가 탑카르스트라고 합니다. 그죠. 요거는 이제 돌리네가 되고 요거는 탑카르스트가 되는 거죠. 산뽕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중국의 구일인 베트남의 하롱베이, 필리핀의 초콜릿 힐스. 개념 그대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다라는 관광자원으로 활용되는데 다는 딱 나오잖아. 뾰족하게 돌출된 암석, 뾰족한 기둥 모양. 우리가 카렌이라고 배웠죠. 카렌, 카렌. 그 다음에 란은 지하수의 용식이니까 석회동굴이 되겠습니다. 요걸 이제 오늘 보니까 게시판에 올라왔던데 이 적색토가 세계지리에 두 번 나오잖아요. 우리 적색토가 두 번 나옵니다. 적색토, 적색토가 하나는 열대토양, 열대의 토양, 열대토양의 이름 라테라이트. 이 벽돌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붉은색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석회암지대의 석회암지대의 토양으로서 우리가 테라, 로사죠. 테라, 로사. 테라는 우리 영어로도 많이 쓰지요. 접두사로서 테레인 땅이고 로사, 로즈, 붉은 땅. 라테라이트, 라틴어로 이제 벽돌이라는 아까 뜻이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공통점은 철의 산하고요. 원인은 좀 다르죠. 얘는 고온 다습하니까 토양 속에 철이 많이 산화된 거고 얘는 석회암은 주성분이 탄산칼슘인데 이 철을 코팅하던 탄산칼슘이 용식되니까 철이 노출돼서 우리가 왜 자동차도 코팅 벗겨지면 거기 녹슬듯이 그런 원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는 우리 탑카라스트 역시 용식이죠. 용식, 차별 용식, 앤드 부분적 침식 정도. 봉우리. 얼마 전에 돌아가신 또 김민기 선생님의 봉우리. 그죠?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면 노래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 그 다음에 카렌으로 유명한 곳은 튜르키의 파무칼레는 우리가 잘 알다지면 석회와 단구잖아. 카렌으로 유명한 곳은 마다가스카르의 그랑칭기죠. 부러죠. 마다가스카가 프랑스 지배받았기 때문에 라의 기반함은 탄산칼슘. 어떤 애가 어, 선생님 이거 안 배웠는데 그랬지만 선생님이 석회암 일단 우리가 융기지형 할 때 배웠잖아. 융기지형은 되게 하얀색 지형이 많다. 왜 바다 퇴적지형인 석회암이 드러나서 그래서 우리가 12어파스라고 세븐시스터드에 대해서 융기해안 할 때 배웠단 말이지.